아유 아 뭐야? 쟈 아무것도 없잖아 전 4년이장아이기겠다 아빠 저 스텔러는 내가 당연히 얘기했어 레벨은 나보다 역수지만 무기가 아예 없어 그래? 어 뭐야 너 방안해준다 왜 쟤 아예 무기를 안 하고 있잖아 아빠 쟤 아예 무기를 안 하고 있어 그래? 어 뭐지? 모기가 없으니까 뭐 아쉬운가 그런가? 나간 거 아니야? 나간 거 아니야? 게임 안하고 뭐라고? 게임 안하고 나간 거 아니냐고 오!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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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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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오빠 응? 아빠가 아빠가 그거 보여준다고 했잖아 뭐? 그거 뭐였잖아 뭐? 그거 뭐였잖아 뭐? 응 요금하고 그럼 하자 아까 분노 엄마 아빠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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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